근데 이런말하기 뭐하는데 잘하시거든요? 샤코 너무 똥챔이다 샤코하면 져야지 뭐 아 그니까 너무 불쌍해 챔피언이 리신같애 리신보다 안좋아 저거 정글은 저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 아이지루키제 잘하던데 저거 카타리나 아 근데 이거 타비 여러분들 말팔 때 이길 수 있냐? 저거 피오라로? 아니 그니까 저런 똥챔 원챔이면 짜증나 진짜로 두번 세번째 지금 다치도 안하고 1픽에서 그냥 스왑 하달라고도 안하고 정말 불쾌하네요 초에 기 connectivity 상자 두번째 뱃나 여기서 계속 샤크 안 쳐주면 질수도 있던데 또 어디서 쭉 넣을지. 히힛이 더 히힛이 더 히힛이 더 잘 없을더라구요 힛이 더 잘 안될지않아 힛이 더 잘 안될지않아 힛이 더 잘 안될지않아 아 근데 미드가 좀 사라져야 되는데 미드가 계속 당해주네 미드만 갈게 자꾸 죽어 죽어도 괜찮아 아 너무 당해진다 시안아 책임만 좀 가져오 어 이거 근데 분신 카이자 면상에다 터졌으면 이거 진짜 덥다 이거 아 근데 노영진씨가 샷코 개우수야 저거 분신컨을 아 그니까 저거 연기를 너무 잘해 아 나도 영진님꺼 보고 나 진짜 샷코 쟤 지금 되게 넣을까 생각중해 아 좋은거 같애 저런거 같애 샷코 간다 샷코 간다 샷코 간다 샷코 간다 샷코 엘리스 샷코 상대로 엘리스 되게 좋은거 같애 이달리 탈리아 이런 것도 훨씬 좋은거 같애 내가 봤을 때 감전이 남편이 좋은거 같애 응 어우 어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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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어.. 아.. 죽다가 그냥 안전하게 기다릴 거 같아 이 연습 좋았다.. 샤코 핑허스 하면서 샤코 동선에만 저게 거의 갱 몰빵이어서 그냥 라인 스팟 정해가지고 하면은 그러니까 앨리스가 너무 좋아 상대하기 저거 앨리스 하면 쉽게 이길 거 같아 샤코 밴 안하고 계속 앨리스에서 이겨야겠다 빨리 잡혀라 빨리 대학살 좀 버리고 싶다 샤코 밴되면 뭐해? 저 양반? 에코 잘한다고? 에코는 그냥 1렙 센 거 그곳 이달리 릴리아로 패면 돼 그 다음 뽀삐 같은 경우에는 뽀삐 상대로 앨리스 좋고 올라프 좋고 앨리스 상대로? 그냥 그곳 이달리 릴리아 이런 성장 챔인데 딜센 애들이 좋아 앨리스 상대로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뭐 상대로 뭐가 좋다 뭐 상대로 뭐가 좋다는 잘한다는 전제 하에 좋은 거예요 왜 좋은지 그 스팟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거를 적용을 못해 그래서 딱히 그냥 잘하는 거 뽑는 게 제일 좋아 뭘 하면서 탈모왕률 제일 높은 게 정글인가요? 정글이 제일 높을 듯? 정글이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그 올 뮤투하고 하면 스트레스 안 받겠다 정글이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정글하고 뮤투라고 하면 정글은 스트레스 안 받지 근데 게임 이기려고 하면 개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뮤투라고 뇌 빼고 하면 스트레스 안 받죠 당연히 근데 라이더도 미치지 그러면 아 근데 니달리 상대로 아까 샤코 상대로 니달리 별로 안 좋아 아? 아 시발 아씨 맘밤밤 나 근데 지금 방금 조냐 있는거 까먹었어 선조냐 처음인가 봐가지고 선조냐 아 이래 쫓아주지 아 아니 근데 나루야 너는 그렇게 크고 사이즈를 지냐 나루 아니 탑은 초반에 2킬에다가 오레이디 상대로 나루를 어떻게 쪘다는 식으로 해 이 길먹고 이 길먹고 사이즈를 지냈습니다 발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샤쿠 너무 똥챕니다. 샤쿠 하면 져야지 뭐. 샤쿠 하면 져야지. 아니 저거 그냥 진짜 근데. 너무 불쌍해. 챔피언이 리신 같아. 리신보다 안 좋아. 저거. 똥꼬씨 존나 해도 져. 아까 노영진씨 아이디 뭐였더라? 아이고 노영진씨 체라 아직 못가셨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470점 남았으니까 맵 한 4연승 좋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와주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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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점수 너무 맛있다. 점수 야무들게 먹어요. 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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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주의에도 눈 별풍선 10개 간부나 합니다. 차코를 못 버린 사람과 눈을 버린 사람 사이. 차코를 못 버리고 있는 색깔을 주시면 안 됩니다. 차코를 못 버리지 않는게 마무리하고 있는가. 가슴이 조금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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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 몽리 훈축하네 이 사람 존나다 저기 있으면 되뇌하겠다는 장난이고 나 이 사람 진짜 팬이야 너무 잘해 진짜 영진씨 때문에 앨리스 개꿀로 쓰고 있네 지금 누가 보면 앨리스 개사기인줄 알겠는데 이게 차코 상대로 좋은건데 유튜브에다가 앨리스 십싹이라고 하고 하면서 한걸로 한 다음에 상대는 계속해서 차코야 몰라나오니까 현재 앨리스 개사기기다 그래서 흐흫 흐흫 아이고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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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 이기다가 나만 놔서 3패였는데? 흑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영진씨 우지르 밴을 같은 팀한테 시킨 다음에 앨리스 밴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진짜로 보디를 밴해주면 샷구하는데 누가 해주냐고 키키은 그냥 너가 챔품복이 넓은 거야 키키은 그래 나 챔품복 넓다니까 얘 나 챔품복으로 진짜 나 못 건드려요 진짜로 나 챔품복 넓어 솔직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